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용 고급아연도금강판 라인을 증설합니다.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가볍고 강한 차량용 철강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,55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연산 5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고급아연도금강판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.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 라인이 증설되면 연간 생산량이 15% 늘고 연매출도 4,500억 원을 넘어 포스코 주력 제품 생산에 광양 집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